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들에서 나온 대남 전단들이 이십사일 오전에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그리고 일부 국방부에도 떨어졌습니다. 인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 전후였는데요. 자 정확한 낙하 지점들 어딜 가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처음에는 오물을 날려보내다가 이번에는 쓰레기 주로 종이나 또 비닐 이런 것들을 날려보냈는데 어제 지금 떨어진 풍선에서 떨어진 것이 용산청사 일대입니다. 물론 합참이 확인한 바로는 위험이나 오염성은 없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대통령실이 있고요. 대통령실 앞에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그 두다 대통령 환영식이 잔디마당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오른편에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일대의 전단이 떨어진 건데요. 심지어는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 행사 기간 중에도 몇 장이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얼른 주워서 제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7월 24일 현재 30번 날려보냈는데 전단, 우리를 비방한 내용이 들어있는 전단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유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말씀 들으신 대로 30번째로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들이 터지면서 그 속에 있던 대남 비방전단들이 서울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일부는 경기도에도 갔는데 서울에만 25곳이었다죠? 네, 집중적으로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 25군데가 집중적으로 투하가 됐는데 그중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이곳에도 경례를 포함해서 세 군데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수록 정확도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지점에 떨구는 노하우가 쌓여가는 게 아닌가. 특히 아마 GPS 활용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단 내용을 보면 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다 소개해드릴 건 없고 그런데 딱 하나 보면 핵 강국을 향해 잠꼬대 같은 잠꼬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어떤 비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들 쓰레기 풍선에 GPS와 발열 기폭장치를 달아서 투하 위치를 조정해온 건 어려우는 일은 아니죠. 다만 이번처럼 위치와 시간을 계속 정밀하게 지금 맞추고 있다는 것.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는 거죠. 최초에는 발열 장치 타이머를 달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뜨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GPS를 달아서 위치를 추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서 터뜨리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쓰레기 풍선을 이용을 해서 고의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유사 도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쓰레기 풍선 지금은 종이나 쓰레기를 달았지만 거기에 유해물질을 달게 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원격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추적해서 어제같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이걸 터뜨리게 되면 이건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 28일 이후 30차례에 걸쳐서 풍선 7천 개를 투여했는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정부를 코너로 몰아서 자기들을 향한 정책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전단을 처음으로 그것도요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장을 노려서 투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북한의 행동을 보면요. 김혈정 이불통에서 나오는 그 정말 욕지 오르기 같은 그런 그 담화라든지 이런 행동을 보면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김정은이 파병한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확성기 방송. 예 그리고 얼마 전 무인기 소동이라고 북한이 떠들었는데 평양 상공에 김정은과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그 비방하는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을 접시한 거죠. 예. 시계하고 이제 뭐 패딩 같은 거.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확성기 방송 중단해라 전단 중단해라 하지만 이게 중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복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했었어요. 자기들은 핵보유국인데 감히 핵보유국을 향해서 도전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도전했다 이런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맞불 작전으로 했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요즘이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단풍 절정기죠. 가을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이게 이제 언제부터 따진 거냐면요. 5월 24일에 북한 쓰레기 풍선 온 때부터 40건 정도가 났는데 북한의 쓰레기 풍선 때문에 난 게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 북한의 첫 오물 풍선을 띄운 지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한 4개월 동안을 행안부가 집계해보니까 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이 전체 마흔 건인데 40건인데 이 가운데 6건 15%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거 이제 확실히 팩트를 체크한 거죠. 예예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게 특히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인천 강화가 세 건 파주가 두 건 그리고 과천이 한 건인데 전부 합치면 이 불타 면적이 대략 축구장 한 개 정도 이런 면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특히 이렇게 가을이 깊어지면서 어떤 건조한 게 심해지면서 이런 이런 경우는 더더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저게 떨어지면 모르는데 나무에 걸린 게 위험하대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은 그게 내려오면서 불꽃이 이제 사그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나뭇가지에 걸쳐서 폭발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이 타이머가 터질 때 화약이 터질 때 그 거기 밑에 붙어있던 그 풍선 오물풍선이 그 속에 쓰레기를 쏟아내면은 이것이 나뭇가지 말라있는 나뭇가지 나뭇잎 등에 이제 발화가 되면서. 다 타겠죠. 화재로 옮겨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8일 날 그 행안부하고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오물풍선 오물풍선의 낙하에 대비해서 낙하 지점으로 예상이 된다 오물풍선이 떴다 그러면 예상되는 지점에 어떤 그 진화대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헬기 같은 거를 비상 대기를 시켜서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네 담배 꽁초로 인한 그런 화재도 저희가 골치 아픈데 이제는 북한에서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까지 걱정해야 되니 참 여러모로 머리가 아픕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들의 적중률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에는 바다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갈수록 내륙의 특정 지점으로 모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풍선은 뭐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날려서 보내는 것인데 이게 적중률을 통계를 낸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12.5%인가 10개를 날리면 하나 조금 하나 정도가 원하는 지역에 떨어졌는데 7월 현재 96%면 거의 10개면 10개가 거의 다 원하는 그 목표에 떨어지고 있다. 거의 뭐 100발백중은 아니어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이제 수십 차례 보내면서 데이터 양이 쌓인 겁니다. 이런 풍향에서 바람이 이런 속도로 불면 타이머를 어느 정도 걸어서 그리고 그 정도면 그 풍선에 방금 사진이 나왔습니다만 그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의 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축적을 한다는 얘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북한이 불순한 의도를 우리 위해하게 한다면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군에서도 북한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레드라인을 넘으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북한에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참 단단히 대비하고요. 바로바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